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한양행 계속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하타계증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의약회사입니다. 안티프라민, 비콤씨, 코프시럽 등이구요. 오늘 중요한 것은 렉나자입니다. 렉나자. 이슈들을 보면요. 지금 기사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한국명으로 렉나자인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났죠. 그래서 한번 급상승을 했고 지금 가격조정을 거치고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이따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쭉 한번 이슈를 보면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 신양 최초로 미국 시장 진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또 이뮤논시아가 IPO 추진한다. 그래서 기업가치가 더 상승한다라는 것까지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어요. 그건 이제 채널 참조해서 보시면 아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출시 앞두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됐는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렉나자 약가 연간 3억원 빅파마 약값보다 비싸게 판다. 왜 이럴까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고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가 효능이 이제 입증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팔아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스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뭐 이제 수익권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응 전략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 분들은 어디 또 이제 가격대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런 메스타점 알려드리겠고 앞으로 목표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한번 참여 방법은 010-2256에 5260으로 찬스라고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스라든지 이런 걸 더 실시간으로 링크라든지 이런 걸 좀 보내드릴게요. 유스라든지 계속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렉나자 약가가 3억원이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유스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날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간은 10월 4일 금요일 13시 11분 지나가고 있어요. 또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또 유한양인 급등이 나오는 거죠.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렉나자라고 하는 그 이제 약효 그 비소세파 폐암 치료제인데 연간 3억원이다. 빅파운보다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미국을 넘어 첫 국산 항암제 유한양의 렉나자 이렇게 돼 있고 경쟁 약물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타그리스도보다 비싸다. 한자야 부담이 되지만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 효능이 좋고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죠. 렉나자가 렉나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가 봤을 때 보면은 지금 가격이 지금 렉나자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냐면요. 자 보면 요 30종 30종이 1개월 분량인데요. 1개월 분량에 지금 가격이 1만 8천 달러입니다. 1만 8천 예 1만 8천 달러에요. 1만 8천 달러 1만 8천 달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이 2,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연간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억 9천 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3억 3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소세포 폐염 치료제가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전까지는 이 그 렉나자의 미국 1년 약가를 그러니까 이제 10만 달러 10만 달러 10만 달러로 10만 달러라고 하면 이제 1억 3천인데요. 1억 3천 1억 3천 2백만 원 정도 되는데 내로 가정을 해왔는데 이보다 2배 2배 2배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약이 팔리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기업 주가에 영향이 많이 받겠죠. 그래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유한양행이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시간을 말씀드렸죠. 오늘 10월 4일 장중 고점이 8%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여러가지 재료 뭐 자회사의 IPO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시장성 좋고 굉장히 좋다라는 말 계속 유튜브에서 올려드렸고 그런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워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거의 좀 비슷하게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고점이고 자 이렇게 매수 처음에 말씀드려서 영상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이쪽에서 또 따라가시면 안 되고 떨어질 때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21선 부근에서 좀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목표가 또 이제 정거점도 충분히 틀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자 여기 한번 이쪽으로 참여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세요. 010-225-526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정말 그런가 그 전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나 궁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6일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일주일 전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차트 내려갔다가 어디에서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에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거죠. 시험시험 시험시험 올라간다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파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생물 생물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다 갔다가 또 한 번 21선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보면 만약에 시장이 또 어떤 변동성 시장이 변동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중동전쟁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시장이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출렁거릴 때 떨어질 때 그리고 파동으로 움직인다 생물처럼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21선 부근 아니면 이 미터 부근에서 떨어질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유한양행은 더 갈 수 있다고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여기 지금 계속 여러가지 지금 재료들이 계속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나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더 갈 수 있으니까 계속 계속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연간 약 약가가 3억 원이다. 빅파머보다 약 비싸게 판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음 일치 않는 투자 전략으로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합니다. 유한양에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고 홈페이지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보내드려요. 교육자료 교육자료를 PDF 파일로 PDF 파일로 보내드리니깐요. 자 여기 010 225 6260으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그것도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니깐요. 한번 받아보시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서 계속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일치 않는 투자 전략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시나요?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면 제2원칙은 무엇일까요? 예 제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1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라는 거죠. 그렇듯이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해야 성공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일 경우 단타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3에서 5%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3에서 5% 그리고 수익 실적과 성장 재료 관련돼서 10에서 20%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세력 매집주인데요.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하여서 3분할 매수를 하고요. 비중 조절을 통한 전략적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시장 상황에 또 급락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30에서 100%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 매집주이죠.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수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좋은 성과를 얻은 종목들을 한번 수익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 모트렉스입니다. 9월 5일 진행했던 거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때 10월 10일 로봇택시 공개 임박으로 인해서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났고요. 모트렉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그리고 보안 관련 주로 해서 소수하기에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모트렉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트렉스 로봇택시 컨셉으로 해서 로봇택시 관련주로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차타 한번 보시고요. 요정도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블루엠택 하고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9월 10일 이틀 만에 14% 인벤티지 랩 하루에 15% 단기 단타인데도 10%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죠? 비만 치료제 였고요. 위고비 10월 출시 임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블루엠택은 유통사 부각으로 말씀드렸고 인벤티지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좋은 성과가 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영상 어떻게 보여드렸는지 블루엠택 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대로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좋은 성과 나왔습니다. 재룡 정기 하고요. 그리고 프런티어 9월 12일 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이 됐고 10% 프런티어 는 이것도 마찬가지 12일에서 20일 한 열흘 정도 했죠. 20% 자 수익률이 10에서 20% 수익이 낮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 전략이죠. 수익 투자 매매 전략으로 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10에서 20%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이런 투자 전략입니다. 영상 유튜브 영상 한번 볼게요. 프런티어 입니다. 주가 급등 오늘 급등이 다시 내려왔지만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추진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재료가 나왔고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식으로 이런 투자 전략으로 해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을 진행합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치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찬스라고 010-2266-5260으로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예 주식 투자 혼자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